김민석 프로님이 시타를 하십니다. 몬스타 샤프트와 발도드라이버 환상궁합입니다. 한번 시타를 해주세요. 어우 좋아요. 지금 살살 지금 한 90% 정도 친 것 같은데 어우! 클럽 스피드 90.1에 스매시팩스 1.49에 100점 나왔어요. 볼 스피드 134.1에 어우 좋아요. 스피네이트 한번 볼까요? 스피네이트 2340에 어우! 221.5m! 어우 진짜 발도 소속의 우리 김민석 프로님. 어우 진짜 몬스타 샤프트와 발도드라이버 궁합 너무 좋은 것 같죠? 네 너무 좋아요. 아예 지금 발도드라이버 몬스타 샤프트로 좋은 그 골프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